Q. 내 머리에 불편하셔서 오셨어요? Q. 머리가 불편해서 오셨어요? 머리가 계속 이렇게 쪼이고 멍 하면서 요즘 이렇게 띵하거든요 가끔 게 이게 계속 주독이 돼서 Q. 언제 보냈어요? 이번 두통증상은 3월의 한 십몇칠부터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6개월 됐네요? 네 편두통을 갖고 계속 머리가 조이고 멍하고 머리가 무거운데 심하면 그게 좀 더 강해지면서 속이 좀 매스컷만 그 전까지는 됐죠 입을 크게 맥시멈으로 찢어지도록 벌렸다가 꽝 벌렸다가 세 번만 해요 그러면 목뼈 1번이 정확히 제자리 이제 3,4,5,6,7번 제자리 가게 고개를 크게 좌로 세 번으로 세 번 돌려 이러면 3,4,5,6,7번 목뼈가 제자리 갑니다 축구운동 3회식 세번째 목운동 앞뒤로 좌우 좌우 수평회전 운동 세번 두통이 아주 심하다고 찾아왔죠? 네 1,2분 턱운동, 목운동을 실시하는데 두통이 어떻게 됐어? 털났어요 몇 프로가? 90%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